네 언니가 올해는 나한테 지금 신년운세를 보러 온 거잖아요 신년운세를 보러 온 것 같은데 이동수가 보여요 직장의 이동수가 보여요 직장의 이동수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거를 뭐를 하고 있든가 아니면 하려고 폼을 잡든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든가 그래서 내 마음이 변동이 떠 변동이 뜬다는 소리는 아직 갈팡질팡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조금 그런 시기가 작년부터 그 시기가 들어왔었을 거예요. 근데다가 아마 내가 4, 5년 전에 언니한테는 우한이 들어와요. 분명히 우한이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언니는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신랑하고 사별을 했든가 이별을 했든가 분명히 내 옆에 님 자리가 그늘이 앉아야 돼. 그러면 근심이야 그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혼자가 됐든가 아니면 그런 시기가 스쳐 지나갔든가. 분명히 그랬어야 돼. 지금 괜찮은가요? 사실 여기 온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혼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몇 개월 안 됐는데 좀 답답해서 왔어요.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었고요. 그 이동수가 도대체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모르죠 왜 모르는지 알아요 언니 사주에는 분명히 어 물장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물장사를 하고 살아라는 소리는 내가 어 사람 장사를 가 사람 장사를 하고 살아야 돼. 사람 장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어 내가 웃음을 팔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 상대를 하면서 서비스 업종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언니는 화려한 속에서 언니는 분명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면 분명히 신랑하고도 그 그늘이 앉았을 것이고 그리고 맨날 언니는 또라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어야 돼. 근데 언니는 더 웃긴 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 사주를 훑어보니까. 그러면 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뭐에 그냥 지쳐서 맨날 하루 살아 하루 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하고 살았던가 아니면 하루살이도 아니고 어제 어제 생각했던 거를 기억을 못해. 그럼 어제 인생은 없었다는 거 하루살이가 하루 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하고 오늘의 또 삶이 또 반복적인 거야. 언니는 결론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 어느 신랑들이 다 언니를 좋아하라 하냐. 사실적으로. 이제 뭐 웃음을 팔고 서비스 얘기를 말씀하셔서. 사실 지금 제가 술집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술을 좀 좋아해요. 조금.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혼했다고 저는 지금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지 술이 좋았고 그냥 그냥 저 뭘 마시듯이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술 마시는 게 사실은. 나쁜 짓은 아니죠. 네. 술 먹는 거 저거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 아닌데 이제 내가 잘못을 말해줄게요. 술 먹는 거 같고 잘못은 없어.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언니는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을 진을 빼요. 진을 빼고 그 사람을 재우지를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혀. 그러니까는 근데다가 신랑한테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를 뉘앙스를 술 먹으면은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 신랑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성향이 강한 거는 맞아요. 성향이 강하고 언니 비율을 안 맞추는 거는 맞아. 그래서 성격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싸움도 많았을 거야. 근데 언니가 분명히 신랑한테 술을 안 먹는다고 약속도 해. 근데 했잖아 뒤돌았으면은 다음날 하루살이도 아니고 다음날이면 또 기억을 못했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 그러니 어느 신랑이 좋아하라고 어느 사람이 좋아하라 해. 그게 언니는 문제라는 거야. 뭐 그 술로 인해서 물론 제가 약속도 했지만 약속적인 부분에서도 이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술 먹고 하는데 비용적인 거를 나름 절감하겠다고 제가 선택했던 길이 지금 이쪽 길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나름 저희 남편한테도 신세지 짓는 거 뭐 부담 주는 거 최대한 덜어주기도 했었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일단 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 배려했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드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 아이와 사라지고 나서 저보고 이혼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당한 이유도 솔직히 일도 안 되고 아니 내 나름대로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려에 대한 생각은 일도 안 하고 단지 술 먹었다고 그렇게 저를 외정하게 찬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너무 답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제가 또 물어보는 상황이고 맞아 언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내가 또 잘못한 걸 말해줄게 언니는 술을 먹고 오면 술을 먹기도 전에도 그랬지만 안 먹을 때도 그랬지만 애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애한테 관심이 없었고 언니는 술을 먹으면서 흘리고 다니는 게 문제였어. 어떤 게 흘리고 다니는 게 문제였냐면 언니가 신랑 몰래 술집을 다닌다는 거는 언니는 간접적으로 얘기했고 언니 몸에서 드러났고 언니의 행동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신랑이 언니가 의심을 받게끔 신랑한테 남겼어. 그러니 신랑은 언니를 여기저기 짖어봤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언니를 찾아봤을 것이고 그러니 언니가 술집 다니는 거는 신랑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신랑은 분명히 언니한테 기회를 줬어. 언니가 알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주기를 근데 언니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를 안 했어. 그러니 신랑이 일방적으로 언니한테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겠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남자친구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어쨌든 제가 거기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배려한다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술을 솔직히 말해서 노력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 강제로 사람이 하라는 거 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끊으라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그럼 돈이라도 벌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대한 내가 돈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부담을 주지 말자. 충분히 거기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 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한 명을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술을 먹겠다. 그리고 어? 딴 사람도 와서 같이 얘기하고 내가 답답한 분들을 같이 어? 소통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나는 남편이 저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부터 있어. 맞아. 그 말도 맞아. 하지만 보수적인 신랑을 언니는 만났잖아. 그러기 때문에 신랑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신랑은 언니의 그 삶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언니는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잖아. 그치? 네. 일로 가는 게 저한테는 솔직히 즐겁기도 하고요. 그냥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적성이 맞는 것도 좀 느꼈고 최근에. 그래서 네. 이 직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적성이 아주 맞아요. 언니는 아주 맞아요. 왜 맞는 줄 알아요? 언니는 술집에 있으면 행복해요. 네. 맞아요. 술집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거를 술을 먹을 때는 정말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다 내 것 같아요. 그만큼의 행복해요. 그리고 내 사주에 마담 사주가 있어요. 마담 사주가 있기 때문에 언니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신랑하고 이혼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언니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언니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유의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뭔가 옆에 있다 없어진 그 호준함이 일단 저도 되게 많이 크다 보니까 또 이해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저는 그냥 제 운이나 이런 칼자라는 게 저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언니는 살아야 돼요. 언니는 살아야 되고 신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애하고도 아마 안 올 것이고 언니한테 연락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언니는 언니 사주대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풀어먹어요. 알겠죠? 평생 미초기를 그냥 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언니는 다른 걸 재미가 안 들어와. 솔직히 말하며 솔직히 술을 좋아하는 거는 술을 새롱도 안 먹어본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으로 잘 풀어먹어요. 알았죠?